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고민, 해결, 학습법 1인데요. 윈터스쿨을 개강하고 나서 현장 학생들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150명 정도 상담을 해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학생들이 저한테 현장 강의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놈이었어요. 지금 겨울방학인데 1월, 2월까지 겨울방학이라고 할게요. 3등급에서 1등급 어떻게 공부해야 해요? 이 질문이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거의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그럼 넌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3등급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3등급이면 보통 이래요. 70점대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가요. 첫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죠. 어휘가 약해요. 어휘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수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어휘적인 문제에서 일단 문제가 있는 것도 맞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지. 자, 이런 거예요.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거기까지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완벽하게 해석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도 해석을 듬성듬성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첫째, 해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해석 속도도 느립니다. 이게 가장 큰 예안을 미치거든요. 어휘도 완벽하지 않은데 해석도 제대로 안 되면서 더 문제는 해석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자,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 생기죠? 속된 말로 한 3개, 4개를 찍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한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자, 너무 빨리 푼다던가 아니면 거의 찍다시피 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70점 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휘성 문제 해석도 약간 부족 그 다음에 시간 부족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엔 우리도 수능에서 일을 찍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테마입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이거예요. 저 막연하게 얘들아 우리 지금 3인데 우리 수능에서 일을 찍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무조건 6월 모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3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막연하게 나 수능 때 일 찍을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일단 첫째, 게을러져요. 둘째, 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공부법밖에 안 나와요.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무조건 목표는 6월 목표에 나는 1을 찍겠다 해요. 정력 망할 지원정 2는 찍어야 돼요. 근데 2라고 해도 6월 모평은 느낌이 다른 게 만약에 88점, 87점의 2등급과 80점이 딱 나오는 2등급은 달라요. 왜냐면 6월 모평은 어차피 수능이 아닌 건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 제가 3등급이었는데 87점이나 88점 나오면 스스로 압니다. 아, 하나만 더 맞으면 나도 1이구나. 나 공부한 거 티가 나는구나. 그건 뭔가 공부하는데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휘적인 문제의 해석능력, 시간 부족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자, 이제 공부 추천 공부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현장 학생들한테 똑같이 말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휘는 죄송하게도 수능 보기 전날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망고 불변의 진리가 영어 공부에 어휘부터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단어수거 외우는 게 싫다고 할 지연점 어휘를 꼭 외우시고 자, 어휘장 있은 분들은 자기 어휘장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EBS가 나오면 EBS에 있는 모든 어휘를 외운다는 목표를 두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제 어휘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몰라요. 선생님 하시면 제 캐스트 중에서 겨울방학 학습법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도 캐스트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 15분짜리 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럼 어휘는 일단 외운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제 어휘적 측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은 여러분들 막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절대적으로 어순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죄송한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해석 부족한 학생이 혼자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개념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해석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죠. 후치수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에는요. 꾸며주는 말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후치수식의 구조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혹시 후치수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예요. 자, 뭐냐면 어디서부터 가로 열고 닫는지 아니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이건 사실 혼자 하기는 힘들거든요. 누군가한테 배워야 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된 게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제 수업 중에는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꼭 이론 수업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도 농담처럼 자주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내 수업 들으면 성적 올라가니? 그러면 애들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로요. 자,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학습이죠. 배우고 나서 익혀야지 자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건 평균적으로 문장 길이가 두 줄에서 세 줄이거든요. 한 문장이 두 세 줄 문장은 깔끔하게 해석하는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첫째 아, 이론 수업은 배워야 되는구나. 근데 이론을 배웠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첫째 해석은요. 아, 이론을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적용하는 공부를 하는데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1월, 2월달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이론 정리 수업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끝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걸 한 달씩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한 2주 정도 안에는 아, 해석은 꼭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고 묶어 읽어야 되고 에즈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며 자, 에즈라고 하는 해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정해져요. 어, 해석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용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꼭 고3 기출문제지를 꼭 사시고요. 제가 이제 특정 어떤 교재를 좀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전 학생들한테 이게 현장각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고3 기출문제 중에 자, 이 스토리 아니면 마더통 둘 중에 하나를 사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그 두 책은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사라고 하는 이유가 마더통에서 이제 출판사예요. 마더통에서 나온 책과 자, 이 스토리는 뒤에 해설지에 전 지문의 구문 독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문을 끊어놓고 묶어놓고 심지어 후치수식이면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까지 있어요. 자기 혼자 자습하기에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나서 고3 기출문제를 자, 아직은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에요. 해석의 공부예요. 내가 꼼꼼하게 공부한다. 해석 공부를 하겠다. 이론 정리되어 있으니 내가 고3 기출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해석 공부를 하다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말하고 내가 해석한 게 자, 해설지랑 대충 비슷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휘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거와 해설지가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해석한 바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을 땐 아까 말씀드린 책에 구문 독해 끊어놓고 묶어놓은 부분을 보고 나서 해설까지 같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 10회 분량 정도 공부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10회 정도 공부량을 공부했으면 배우 내용을 적용하는 공부량 건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차피 3월 달에는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겠죠. 수능 특강도 똑같아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꼭 예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습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EBS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직 해석 공부를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거나 이럴 때 영어 수업이 재미없거나 지루할 때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예습을 안 해서 지루해요. 뭐냐면 자기 혼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예습을 합니다. 여기서 예습은 단어 수거를 정리하고 외국어를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설지랑 비교해본다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편하게 그 글을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서 해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표시만 해놓으세요. 자, 이거 정리하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건 형광펜으로 비추를 쳐놓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생님들은 언제나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어떤 선생님도 문장 한 문장 쭉 읽고 한 문장 쭉 계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어느 부분을 딱 딱 끊어서 읽고 끊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묶어 읽고 끊어 읽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어, 내가 해석한 게 맞나? 확실히 들지 않아요. 둘째 어, 내가 어디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하면 자, 이거를 예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첫째 수업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집중력 반드시 올라갑니다. 궁금해 죽어요. 뭐가 궁금해 죽냐면 내가 단어만 몰라서 해석이 안 된 거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쓰고 나중에 복습할 때 외우면 돼요. 근데 내가 분명 수업 전에 읽었을 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을 텐데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흡사 이런 경우에요. 선생님이 하필 내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미리 해석이 안 돼서 쳐놓은 거야. 중간에 선생님이 농담하시면 화가 나요. 아, 왜 짐도 안 나가지 내가 궁금해 죽겠는데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됩니다. 수업을 들으면 확실하게 다가와요. 내가 왜 해석이 안 됐는지 그럼 그건 복습할 때 거의 각인이 됩니다. 내가 해석이 어디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면 EBS 수능특강 정도까지는 아직 해석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참고로 수능특강의 지문 개수도 약 250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고3 기출문제 10회분량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고3 모의고사는 문제는 28개지만 장문독회가 있기 때문에 지문의 개수는 정확히 25개에요. 10회를 곱하면 10,250개 정도의 지문입니다. 수능특강도 250개 더 한 몇 개? 500개의 지문이죠.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영어는 평균적으로 7문장에서 8문장 7문장 정도 돼요. 자, 지문 하나가 문장 7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을 곱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공부하셨죠? 3,500개의 문장을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3,500개의 단어를 외웠어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공부한 거예요. 3,500개의 단어를 공부했어도 여러분은 지금 3,500개의 문장을 해석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떤 공부량이냐면 3,500개의 문장이며 예전에 비해서 어휘량도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고요. 둘째 내가 공부하기 전과 해석 공부를 하기 전과 수용특강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두 달 석 대라고 할게요. 해석 능력이 같은 게 불가능해요. 3,500개의 문장이면 어마한 공부량을 공부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공부하셔야 돼? 4월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대문의 학교가 또 4월달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신 공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온리 EBS 공부입니다. 온리 아마 예를 들면 대문의 학교가 EBS로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고3 기출 문제 10회는 가능하면 3월 이내 끝내셔야 돼. 왜 4월달에는 어차피 비용의 공부시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범위는 어쨌든 이 정도 범위가 4월 말 정도엔 공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 정도 공부량이면 해석적인 실력이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5월달이 되면 살짝 바꾸셔야 돼요. 이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지만 또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등급 되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문장을 이적해 3,500개 정도 읽었으면 문장 해석 속도도 옛날에 비해서 빨라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석은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예요. 글을 쭉 읽잖아요. 해석을 몰입하다 보면 중간쯤 읽다가 스토리를 까먹어요. 나 뭐 읽었지? 처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또 몇 개를 찍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독해는 해석과는 다릅니다. 독해는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독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글을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근거에 비추치는 거 오답을 지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독해도 똑같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뭔가 이론 수업은 배워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고 글은 어떻게 요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몇 군데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지문이 있으면요. 핵심 단어 몇 군데를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중간에 스토리 까먹으면요. 위에 올라가서 단어 몇 개만 읽으면 읽은 거 기억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일단 들은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럼 제 수업 들으면 성수업 올라가요? 아니죠. 누구한테 배웠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운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독해 제가 이제 독해의 원리라는 강좌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5월 달에는 꼭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회예요. 5월 달에 2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2회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6월 모평은 일단 자기가 점수가 올라간 게 티가 나야 정말 탄력이 붙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는 4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럼 5월이 되었으면 이제 시간제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근거는 뭐고 글은 어떻게 위박하고 오답은 이렇게 지우는 거구나. 이 정도 공부량이 나왔으면 아마 8회 정도 모의고사가 나왔겠죠. 5월 달에 그냥 4주라고 하면 그래도 8회 정도에 실전 문제풀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2회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문제 풀고 목요일 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첫째 해석 실력이 예전과 완전 달라요. 3500개 문장을 해석 공부를 했거든요. 둘째 아 6월 모평은 중요하다고 하니 나 시간제고 문제 푸는 연습은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 찾는 방법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장담해요. 3등급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당연한 공부량 아니에요? 물론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1이 꼭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2가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족할 만한 2등급이 나왔으면 그럼 남 7, 8, 9, 10, 11 충분한 공부 시간이 나오고 1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 하나 냅겠습니다. 겨울방학 3등급 학생이 1등급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무조건 어휘예요. 둘째 정확한 해석 가능하면 빠른 해석입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배우고 나서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그래 모의고사 10회 분량 정도는 해석 공부는 해야지. 아 EBS 공부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다가 잠자는 겁니다. 졸려서 꼭 예습하고 들어가면 그 효과가 장난 아니게 커요. 그래서 3등급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 제 작년 현장 강의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저는 학생들한테 똑같이 상담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지치지 마시고 절대평가하니까 3개까지 살려도 됩니다. 1 나올 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이 높은 학생들 끝까지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또 학생들이 궁금했던 다른 내용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